청주시가 5개 부서 팀장에 대한 내부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이 중 인사팀장은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기존 공모에서 기피된 보직까지 지원자가 나오는 등 관심이 높았는데요. 이렇게 선발한 팀장들에게 인사고가를 가산하겠다는 방침이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남궁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6일 이범석 시장 지시로 시행된 팀장 공목. 조직 내 영향력이 높은 인사팀장은 물론 중청권 광역철도, 학예유대회 등 지역 현황과 밀접한 교통정책과 광역교통팀장, 체육시설과 시설관리팀장이 개청 이래 첫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인사팀장은 무려 10명이 몰렸고, 광역교통팀장과 시설관리팀장은 각각 3명이 지원했습니다. 특히 인사팀장 공모는 옛 청주청원 통합 상생발전 합의에 따라 8년간 이어진 인사관행을 깨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시 인사담당관과 인사팀장은 두 기관 출신으로 교차 임명해왔는데, 이번 공모로 관행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기존에 공모를 진행했지만 업무 강도 등의 이유로 지원자가 없었던 공공시설과 시청사건립추진단 시설팀장, 자원정책과 자원재활용팀장도 각 1명씩 지원했습니다. 이는 공모로 결정된 팀장이 1년 넘게 근무하며 성과를 인정받으면 가산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를 하겠다, 시장님께서 의지 표명을 하셨고요. 이번에 공모 직위에 대해서는 민선 8개의 역점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대해서 공모 직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직원들이 많이 응모를 한 것 같습니다. 시는 조만간 외부 인사 등이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구성, 지원자에 대한 적합성 등을 따져 7월 중순쯤 팀장 전보 인사를 낼 계획입니다. 또 공모팀장의 성과 등에 따라 다른 부서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HCN 뉴스 난국형진입니다.